왜 죽였습니까? 최현미는 무슨 죄가 있는데? 다 얘기할게 국수란 어디 있어요? 제대로 단속하라고 알겠나? 홍마다는 진부, 최가가 이 사람? 최현미 씨? 수사하면 안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? 엄마를 이광우가 죽여야 했던 이유고 이광우 잡고 싶으면 조용히 내려오시죠 팀들이랑 같이 움직여 그래야 이광우 잡을 수 있어 모 형사가 사직사 수첩 찢어진 거 안 드렸어요? 너 뭐하냐? 이광우 죽이고 싶다고 이광우 죽음이bug 이렇게 말하는 게 이광우 우린if